황금알롱법 대표 박겐입니다. 여기는 경남 을룡에 있는 감자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4년 5월 12일 오훈역인데 지금은 감자꽃이 이렇게 뽀얗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감자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감자의 작항은 우리가 그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잘되어 있는 행태로 보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 잘되어 있다 잘 자르고 있다 이 기준을 나누는 게 비료량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수분이 26.1%에 이시가 0.87 온도 22도 2분 이시값이 1.12 수분 44% 온도가 23도 이 말은 지금 이 감자가 상부해가 가늘어지고 절간이 길어진다. 그 말은 비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릴 때 여기는 절간이 좁다. 그럼 어릴 때 여기 마디가 절간이 좁다. 그러나 지금 상부여서는 가늘어지고 절간이 길어진다. 이 말은 절간이 늘어진다 말은 비료가 부족해져서 하엽이 노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아래쪽에 하엽이 노화되는데 그래도 여기는 비분 관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역병이라든지 병 발생이 안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가 적으면 감자들이 병을 발생하고 모든 작물들의 웃자름이 벌어지는데 생장점에 상부에서는 이 마디가 늘어지나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잎이 까디집어 있고 노란색이 많아요. 그러면 가리 성분이 많다. 질소 성분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질소 성분이 부족해지면 가리 성분이 많으면 생육 후기에 비대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이 감자는 심을 때 우리가 기비량을 올코팅 32에 7-7, 6에 몇 이렇게 30% 이상 되는 거 올코팅비로 100평당 2포. 그리고 여기는 약간 모래가 섞인 물빠지면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와도 이렇게 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두덕도 상당히 높게 만들었어요. 두덕이. 두덕이 상당히 높게 잘 만들어놨어요. 크게. 그리고 배수가 잘 되게 해놨다. 그래서 올코팅 100평당 2포에 요소 2포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점질 땅 같은 경우에는 비료 효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코팅 2개 반이나 요소 1개 반 정도 이렇게 내 땅에 맞는 이식값을 맞는 조절을 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봄 작물을 심어서 조언성 작물인 감자를 심어서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게 지금 감자 꽃이 피고 감자가 곧 수확 단계 후기 비대에 들어가는 시점인데 비료가 부족하면 병이 많이 생겨요. 비료분이 부족하면. 그래서 비료가 충분해야 된다. 지금 상태를 하면 이식값에서는 병을 안 하는 형태인데 지금보다도 더 비분을 먹어버리고 비료가 줄어들면 병을 하기 때문에 감자가 심어서 구멍 막을 때 정도 돼서 흙골에다가 100평당 요소를 100평당 1포 정도를 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식값을 측정하면서 비료를 더 줘라. 그래서 봄에 최대 이식값은 2.5 그리고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시점이다. 지금은 5월 12일 시점이라면 2점대 정도 최고 2.2 정도 2.0 그 정도의 비료량을 가져가고 최하라도 1.2 이상이 넘어가야만이 잎에서 1액을 안 맺기 때문에 1액을 맺으면 감자 역병 모든 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면 1.5 이상 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0.8에서 1.1 정도 되는 비료량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시비량이 적다는 거죠. 우리가 공급한 양이 그래서 추비로서 대체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렇다면 비료를 주는 게 좋다. 감자 같은 건 추비를 비오기 전에 이렇게 위에 전면 살펴에도 크게 장애가 없고 이렇게 쿨러가 잘 설치되어 있으면 이 쿨러 때 물을 주었으니 쿨러가 잘 설치되어 있다면 비료를 주고 쿨러를 녹여버린다면 감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일어나는 것들이 마늘이 잎과 잎 사이에 잎집에 비료가 들어갔을 때 그때 피해가 일어나지 감자에서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자는 심고 나서 우리가 올라올 때 올라와서 구멍 막을 때 정도 되면 우리가 골드 그린 두번에 골드 칼 한번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 120g 물 500리터에 1.5리터에 설탕 3kg 이렇게 골드 그린 두번에 골드 칼 한번 살펴줘서 잎 속이 잎이 두껍고 색이 진녹색이면 병을 하지 않습니다. 잎 두께가 얇아져서 몸속에 함수량이 부족했을 때 이 렉을 맺는다. 그러면 자기가 먹었던 걸 잎에서 낮에는 기공으로 기공으로 여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공으로서 뿌리에서 가져온 양수분을 수분을 정발시키고 잎 속에 영양을 농축하고 그 다음에 잎의 앞면에서 일을 해서 광합성에서 염록소를 생성하면서 잎 속에는 탄수화물을 축적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기공을 닫아버리면 뿌리에서 가져온 양수분이 잎으로 들어가서 잎의 탄수화물 농도만큼만 먹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압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잎 테두리 가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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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이렉이 나옵니다. 그럼 연맥으로 타고 가겠죠. 연맥으로 타고 와서 끝으로 맺히겠죠. 연맥으로 타고 온다. 그래서 그 이렉에 의해서 그 이렉이 타고 요 줄기를 타고 쪼르륵 내려가 줄기 바닥으로 가면 요런 데서 마르면 여기에서 덩쿨이 썩어버리고 그 수액이 타고 가서 뿌리 쪽 가면 뿌리가 썩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하면 우리가 하엽이 요런 게 요런 것들이 이제 녹아나온 거 있죠. 영양이 없어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렉에 의해서 요놈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요놈이 서 있으니까 여기서 잎에서 이렉이 타고 요렇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잎은 살아있는데 요 잎만 죽었다는 거예요. 요 잎만. 요 잎만 요렇게 말랐다는 거죠. 요 잎만 말랐다는 거는 이렉이 타고 내려가서 그 이렉에서 일어난다. 그럼 지금 이시가 낮아서 이제 벌써 죽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에서 위에 상부에서 이렉이 떨어져서 요 등쿨이 말라지고요. 요 등쿨이. 그럼 여기서 말라버려요. 병이 생기는 거죠. 이렉에 의해서 생긴 병이. 그러나 이건 이시값이 높으면 이렉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병이 안 나올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병으로 감자 이 병을 잡아야 될 거냐. 비로량으로서 잎이 두꺼워서 이렉을 안 맺어야 될 거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나눠야 되겠죠. 그럼 이게 수박이 그렇다면 뭐 등쿨 썩은 병 등쿨 쪽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뭐 감자 잎이 이렇게 말랐다는 뭐 물음병 이런 이름이 다양하게 돼 있으나 그 자체 원인은 비로가 작아서 원인을 제공해서 균이 발생해서 그 균이 여기서 발생해서 감자가 먹고 토해낸 영양성 성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분이 이렉으로서 떨어졌을 때 그 이렉에서 곰팡이가 발생해서 감자 그 줄기를 녹여 먹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이시값에서 0.8이기 때문에 이렉을 맺어서 생긴다. 1.2 이상이면 이렉을 안 맺기 때문에 병이 안 생기겠죠. 그럼 최소치가 1.2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겨요. 그럼 이 원인이 이렉에 의해서 여기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것들이 마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갈이 가다 정상이 나타난다. 노릇노릇하게 그럼 질소 부족에서 갈이 가다 정상이 나타나고 그럼 이 주위에서는 앞으로 어느 부위에서 아래쪽에는 어제 병이 발병하게 돼 있어요. 어느 위치라도 하부에서 이렉이 맺어서 병이 발생한다. 줄기가 마른다는 거죠. 찾아보면 자세히 찾아보면 그래서 병이 지금 여기에서 생긴 것들이 다른 데로 더 확산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분양은 충분히 줘야 된다. 그래서 연면 시비라서 잎을 두텁게 해서 생육은 왕성하게 할 수 있으나 연면 시비가 비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는 충분히 주셔야 된다. 그래서 병을 약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탄제병이나 약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자기 스스로 병을 유발시키는 비료 부족에서 입두께가 얇아서 생기는 병들 무름병 노랑병 이런 썩은병 사는 이런 거 등쿨 썩은병 감자의 역병 사는 이런 병들 이름도 성도 없는 병들 고치의 청고병 이런 여타한 병들은 약으로서 방제가 불가능하다. 그거는 약으로 친다고 해서 방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액을 안 맺게 하면 비료를 충분히 더 줘서 일액을 안 맺게 하면 방제가 된다. 다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황금을 노랑병에서는 시비량 그리고 추비를 충분히 줘라. 그래서 밑비로를 얼마 정도 주고 추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줘서 잎을 뒷 녹색으로 유지하게 해줘라. 잎을 두껍게 그리고 연면 시비를 자주 자주 해줘라. 그래야만은 대사작용을 잘해서 비료를 먹고 무기물 원소를 먹고 소화시켜서 다수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감자꽃대가 오르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시점이라면 물 20리터에 골드 칼라 60cc에 설탕 120g 물 500리터에는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3kg 그렇게 해서 자주자주 살포해주면 좋다. 그 간격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살포해주는 게 좀 좋긴 하나 못할 때는 열흘에 한 번 정도로 꼭 살포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자가 다수화가 그렇게 하면 충분한 시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추비를 한다고 해서 감자가 비료를 싫다 하진 않는다. 그래서 비료를 충분히 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어령지역에서 2024년 5월 12일 오훈역에서 감자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어령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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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